단 한 번도 경찰에게 잡힌 적이 없는 포럼 중의 포럼 사기꾼이라고 하는데요. 최시원씨 먼저 왼쪽부터 바라봐 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얼갈별에 국회의원 선거까지 출마해 국민 여러분을 상대로 내부인 사기꾼을 펼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정면 충분히 시간하고 바라봐 주시고요. 네 지그시 바라봐 주시죠. 사기꾼에서 국회의원까지 다양한 변신을 거듭할 최시원씨에게 많은 기대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우측도 충분히 몸틀어서 바라봐 주시고요. 네 오랜만에 손인사동 하나의 춤은 어떨까요? 정면 다시 한번 바라보시면서 네 화이팅! 국민 여러분 화이팅! 그곳 그대로 오른쪽부터 한번 바라봐 주시고요. 네 화이팅! 가운데 다시 한번 바라봐 주시겠어요? 네 왼쪽 다시 한번 바라보고 화이팅! 네 기자님들 충분히 되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최시원씨 아홍의 역을 맡기셨습니다. 시간 충분히 갖고 왼쪽 먼저 바라봐 주시고요. 감사합니다. 하이라이트 영상에서 야구맨들을 들고 나쁜 놈들을 때려잡는 카리스마 넘치는 모습을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정면 바라봐 주시면서 네 우리 싸움장 정철력의 김희영 캐릭터 네 카리스마 마음껏 뽐내 주시죠. 네 감사합니다. 오른쪽도 바라봐 주고 계십니다. 터프하고 카리스마 넘치는 열혈경처럼 그러한 우리 유영씨의 새로운 변신 기대 많이 해 주시죠. 마지막 정면 다시 한번 바라봐 주시고요. 오늘 밤 10시 KBS 이티비에서 왼쪽 다시 한번 바라봐 주실 카리스마 넘치는 너무나 사랑스러운 모습도 오늘 하고 오셨는데 극 중에서 어떤 모습 보여주실지 기대 많이 됩니다. 지금 충분히 되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유영씨 노동의 사채업자 박부자를 연기한다고 합니다. 김민정씨 역시 왼쪽부터 바라봐 주시고요. 감사합니다. 홍발문 연기력으로 다양한 캐릭터를 통해 시청자 여러분을 사자고 김민정씨 이번에는 미모의 사채업자로 배우시면 어떤 내용을 보여주실지 무척 궁금합니다. 정리만 바라봐 주시면서 미소량 사채업자 박부자의 어떤 살벌한 눈빛도 한번 보여주시죠. 예 아 예 네 감사합니다. 국회의원 후보 탄상신력을 맡으셨습니다. 역시나 네 감사합니다. 왼쪽부터 바라봐 주시고요. 피어난 스펙에 다정한 맨화까지 경비한 국회의원 후보로 극중에서 출시할 시에 가장 강력한 라이벌이 될 일정이라고 합니다. 정리만으로 한번 바라봐 주시면 감사합니다. 네 예비 시청자 여러분들께 소원 흔들어주고 계십니다. 퀴즈에 온 이별신이 기대가 많이 됩니다. 네 우리 정치 시민 역할 맡으셨는데요.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 좀 믿음직스로 꽂히고 가슴에 손을 올린다거나 올려놓으세요. 여러분 파이팅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기호호영권 예수하십니다. 역시나 왼쪽부터 감사합니다. 노련한 정치력으로 우리 정치에 대해 아무도 모르는 서기꾼 양조국을 국회의원으로 만들 강력한 조력자라고 하는데요. 네 정렬 달아가지고 계시고요. 네 매작품마다 독고력이 존재하고 시청자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기는 우리 김성씨의 활약 무척 기대됩니다. 네 대신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방문한다고 합니다. 두 분 역시 다정한 호주로 왼쪽부터 말아봐 주시죠. 네 다정하게 팔짱을 빼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볼중에서 부부가 아니니까 예 감사합니다. 네 정면도 말아 봐주시고요. 우리 예비주션도 여러분 그렇게 손벌 흔들어주시죠. 그건에 예 정신을 속히 안치한 거면서 어떻게 펼쳐질지 무척 궁금해집니다. 왼쪽도 바라보고 한 번 함께 손으로 흘려주시죠. 네 감사합니다. 우리 최지원 씨는 무대에서 잠시 대기해 주시고요. 출마하는 대부분인 서기룩의 마음을 올리기 시작이라고 합니다. 역시나 두 분 손을 부여잡고 왼쪽부터 몸풀어서 바라봐 주시고요. 왼쪽 예 의기투합한 모습 정면도 바라봐 주시죠. 화이팅! 손 흔들어주시고요. 예비 시청자들 여러분 항상 부탁드립니다. 네 우측도 한 번 바라봐 주시죠. 극 중에서는 어떨지 몰라도 오늘만큼은 다정한 모습입니다. 예 충분히 되셨나요? 예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몸을 좀 밀착해 주시고요. 천천히 왼쪽부터 우리 다섯 분 바라봐 주시죠. 예 감사합니다. 다섯 분 다정한 게 예 예 예 예 예 예 키기가 대단하다고 그렇거든요 제가 예 예 예 전면도 바라봐 주시고요. 예 예 화이팅 한번 해볼까요? 국민 여러분 화이팅! 예 얼굴이 밝지 않게 예 예 띄우시 예 양손을 잘 쓰시네요. 이렇게 해가시는 예 좋습니다. 고등 의식 보입니다. 예 예 오른쪽도 한번 바라봐 주시죠. 예 우리 배부털 국민여러분 화이팅! 국민여러분 화이팅하니까 우리 국민여러분 정말 응원하는 느낌이 들고요. 힘을 드리는 느낌이 듭니다. 왼쪽도 화이팅 한번 가볼까요? 왼쪽도 국민여러분 화이팅! 화이팅! 어이 테이노우시 목소리 굉장히 우렁찹니다. 예 혼자서 말끈 차신 거 아니죠? 예 아 응원하십니다. 예